키토산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논문을 기반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. 고혈압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. 고혈압은 심혈관 질환, 뇌졸중, 심부전 등 심각한 건강 문제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. 고혈압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. 혈압을 낮추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키토산의 어떤 기능으로 혈압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? 키토산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주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. 그 첫 번째 키토산은 혈관을 이완시킵니다. 키토산은 산화질소 생성을 증가시켜 혈관을 이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자입니다. 두 번째 키토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킵니다. 키토산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러한 변화는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체중을 감소시킵니다. 키토산은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식욕을 감소시켜 체중 감소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체중 감소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네 번째 염증 반응을 감소시킵니다. 만성 염증은 고혈압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키토산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몇 가지 연구 결과가 더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키토산 보충제를 섭취한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. 또 다른 연구에서는 키토산이 고지방 식단을 섭취하는 쥐에서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키토산은 혈관 이완,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, 체중 감소, 염증 반응 감소 등의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. 하지만 키토산의 효과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. 키토산은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. 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